매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반쯤 핀 매화 꽃봉오리를 따서 밀랍으로 아래위를 봉하듯이 바른다. 2. 이리 꽃봉오리를 꿀항아리에 넣고 지운다. 3. 꿀에 지운 매화꽃봉오리를 잔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꽃이 잔 속에서 피어나고 향이 아주 맑다. 대나무 칼 꿀항아리 잔이 필요합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352페이지 매화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섣달에 반정도 핀 봉오리를 따서 말려 두었다가 여름에 끓는 물을 넣어 우린 후 설탕을 넣어 먹으면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 섣달에 반정도 핀 봉오리를 따서 말려 둔다. 2. 여름에 끓는 물에 넣어 우려내고 설탕을 넣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집 서유구 1835년경이구요. 매화차 암양탕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매화가 막필 무렵 맑은 아침에 반쯤 핀 꽃망울을 꽃자루에 달린 그대로 따서 병에 넣는다. 꽃 한 양에 볶은 소금 한 양을 뿌리는데 손으로 만져 상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된다. 두꺼운 종이 몇 겹으로 밀봉하여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둡니다. 이듬에 꺼낼 때에는 먼저 찬에 꿀을 붓고 꽃잎 두 세 개를 꺼내 담아 뜨거운 물을 부으면 꽃이 저절로 피어난다. 향이 아주 특이하고 좋다. 단응비서에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 꽃자루가 달린 매와 꽃망울을 병에 넣는다. 2. 꽃 한 양에 볶은 소금 한 양을 뿌린다. 3. 병을 두꺼운 종이로 몇 겹 밀봉하여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둡니다. 4. 먼저 잔에 꿀을 붓고 꽃잎 두 세 개를 꺼내 담아 뜨거운 물을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두꺼운 종이가 필요합니다. 4. 규합총석 5. 빙어 가기 시 19세기 초구요. 5. 매화차 5. 원문입니다. 5. 번양문입니다. 6. 매와를 석 달 지난 뒤에 대나무 칼로 반점 핀 매와 꽃 봉오리를 따서 말린다. 6. 꿀에 넣어 둔다. 7. 여름철 날씨가 한창 무더올 때 물에 넣으면 꽃이 즉시 피고 맑은 향기가 사랑스럽다. 9. 국화도 이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 석 달이 지나 대나무 칼로 반점 핀 매와 꽃 봉오리를 따서 말린다. 2. 말린 매와 꽃 봉오리는 꿀에 담가 둔다. 3. 물에 이의 매와 꽃 봉오리를 넣는다. 4. 여름철 날씨가 한창 무더올 때 매와 차를 물에 타면 꽃이 즉시 피고 맑은 향기가 사랑스럽다. 5. 매와 차도 이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대나무 칼이 필요합니다. 5. 주식시의 연안이시 19세기 후반 매와 차 원문입니다. 5. 고문으로 되어 있구요. 5. 번역문입니다. 6. 석 달우 데칼로 반점 핀 매와 꽃 봉오리를 따 나리 백합과 말려 꿀에 넣어 여름에 천기 박렬하거든 끓는 물에 넣으면 꽃이 즉시 피고 맑은 향기가 사랑할 만하다. 5. 고카도 이와 같은 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6. 조회법 1. 7. 반점 핀 매와 봉오리를 데칼로 딴다. 7. 대나무 칼입니다. 8. 고카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9. 매와 백합을 말려 꿀에 넣는다. 9. 끓는 물에 넣는다. 10. 끓는 물에 넣는다. 10. 데칼이 필요합니다. 10. 데칼이 필요합니다. 10. 정신합니다. 10. 통신합니다. 10. 낙지 1단